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여러분 올해도 2019 다이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부산 백스포에서 8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열리는데요 저는 이제 8월 11일날 입덕가이드 멤버들과 무대를 하나 하고요 저희 남편하고 빙수를 만들어드리는 무대도 하나 할거에요 많이 많이 구경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티켓 이벤트도 진행중이라고 하거든요 7월 22일 낮 2시까지 내가 꼭 다이아 페스티벌 부산을 가야하는 이유 나도를 사랑하는 이유 는 이메일과 함께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티켓은 위메프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사주세요 저를 보러 와주세요 제가 맛있는 빙수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산에만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